안녕하세요. 울산 북구에 위치한 참빗재간호인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9월 둘째 주, 우리 센터의 따뜻하고 활기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참빗재간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께 전문적이고 따뜻한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기요양 서비스로 가득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히 우리 센터의 자랑인 슬림기구를 이용한 전문 신체기능회복훈련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훈련은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와 유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깨, 다리, 팔, 허리 등 전신 운동을 통해 어르신들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계십니다. 맛있는 식사 또한 우리 센터의 자랑입니다. 전문 조리원 선생님께서 정성껏 준비한 영양 가득한 식사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입맛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활력을 되찾아 드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인지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두뇌 건강을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즐거운 여가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일상에 웃음과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케어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가정에서의 생활을 지속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어르신들께서 구급할팔한 노후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인정받아 낮 동안 이용하실 주간보호센터를 찾고 계신다면 참비재간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전문적이고 따뜻한 서비스로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비재간호인복지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센터 이용에 관한 상담은 052-294-566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르신들의 행복한 하루하루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비재간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